우리 옆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꼭 붙듭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 14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저도 지난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비통한 소식이었죠 14일 오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25살 된 아직 인생의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한 젊은 우리 여러분의 딸보다도 어릴 것 같은 한 연예인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당당한 여성이 되고 싶다던 그의 이름은 설리였습니다 그는 결국 악성 댓글이죠 우리 악플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그의 활동 기간 동안 너무나 고통했던 그녀는 우울함과 또 오랫동안 공황장애로 고생했었는데 결국 인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성을 억압하는 속옷을 당당히 벗는 그에게 수많은 조롱들이 쏟아졌었고 그리고 파격적인 패션에 노출증이라는 인신공격도 있었죠 그는 12살의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12년간 그 활동 기간 내내 그 악플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했었죠 설리를 향한 악플은 14일 오후 5시쯤에 그녀의 죽음의 소식이 우리나라에 모두 다 퍼지고 난 후에 마침내 그 악플은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25평생에 걸쳐서 못 들어본 좋은 댓글들이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그의 댓글에 달리게 됐음을 우리는 보게 됐죠 어린 시절 그는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왜 해야 하는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섭고 앞날이 안 보였고요 힘들다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공황장애는 좀 어렸을 때부터 겪었어요 사람한테 상처받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져내렸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의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사람들도 자기 자신 지키기가 아마도 급급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가 뭐가 힘든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오늘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들었던 어떻게 보면 뻔하게 보이는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죠 이 또한 설리처럼 12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악플을 아마 시달렸던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12년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혈루병 걸려 신음하고 고통하는 한 여인이 오늘의 주인공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셨습니까? 그녀는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기구한 이 여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 어떻게 그런 더러운 병에 걸렸을까? 죄가 많을 거야 그런 저주에 시달리는 삶을 아마 살았을 것 같습니다 부정한 여자야 그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될 대로 만신창이가 됐던 인생 여러분 그녀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과연 있었을까요? 여러분 혈루병 잘 아실 겁니다 혈루병은요 우리 여자들에게 부인과 쪽에 있는 병인데 이 자궁 안에 혹이 근종이죠? 생기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계속하는 그런 병이에요 12년 동안 여러분 이런 병은 율법적으로 매우 불결하고 부정한 병으로 이미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몸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레위기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15장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27절 만일 우리 유출병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파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이 고통을 왜 그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과 접촉을 하거나 터치를 하거나 부지부식간에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불결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얼마나 신음했겠을까요?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마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집안은 나름 부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이 당시 지금은 공생의 2년 차로 들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부유함이 허락되지 않으면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이 그렇습니다 돈은 돈대로 썼어요 12년이에요 용하다는 의사들을 아마 다 갈릴리 바닷가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까지도 아마 구해봤겠죠 어떻게든 나아서보고 싶겠어요 세상의 방법 모든 의술을 다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는 탕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효용이 없었고 더 중화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 말씀드렸죠? 상당한 재력을 소유했을 거예요 많은 돈을 탕진했었으나 나아진 방안은 없었겠죠 여러분 예사님의 제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보금 의사, 누가는 좀 더 의사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이 본문을, 이 사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8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 애를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러분 누구나 알았어요 자기의 동료들이 이 여인을 진료했고 진단을 해서 들었을 거예요 못 고쳐 안 돼 불치병이야 그래서 의사, 누가는 8장 43절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불치병으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태였겠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이었겠죠 여러분 사방이 막힌 인생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멀쩡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정황에 한 발 그의 인생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 집집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까 왜 집집마다 자녀들의 사업장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앞에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방이 꽉 막힌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오늘 우리가 제가 설교 때 지금 처음 얘기했던 그렇게 당당해 보였던 25세 그 젊은 연예인 그러나 그의 인생 가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겠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이고 감당 겨련 고난 가운데 그들은 낙담하고 절망하며 어떨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그렇게 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고난 고난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그 고난을 통한 유익이 있음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가을 과연 고난의 유익 성경은 무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고난의 유익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소망 잃어버린 인생 현재도 미래도 없는 인생 사람들의 비난으로 고통받는 인생 완전히 고립된 인생 오늘 열두의 현류병을 앓는 그녀 불치병 그녀에게 유일하게 그녀의 귀에 들리는 소문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귀액전에 수많은 소리를 들었었을 거예요 그녀가 갈릴리 바다 근처 수많은 마을들을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한 유대인 남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불과 1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그 남자에게 대해서 유대인이고 라삐레로 1년 전 이 현류병을 앓는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1년 전에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유했대요 발칵 뒤집혔어요 동네가 그뿐이었습니까 나병 환자도 치유를 받았고요 중풍병으로 심하게 치료를 오랫동안 중풍병을 걸렸던 치료 불능해 보였던 환자도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한테 내려내서 치유를 받았다는 소문이 이 동네에 모두 다 퍼졌어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이 열두의 현류병을 걸린 부정한 여인도 이 소문은 들었겠죠 절망 가운데 그녀는 수없는 말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저쪽 유대에 가면 현명한 용한 의사가 있대 분명히 당신 죄야 죄의 문제야 이거 회개해야 돼 제사를 지내봐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수많은 말을 12년 동안 그의 가족들은 듣고 시달려 있어야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제는 떠드는 소리도 이제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자폭이 자기 상태였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귓가에 하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남자의 이야기였어요 혹시 나의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조금씩 조금씩 그 예수라는 분이 동네를 다니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수많은 동네 어귀를 다니면서 일으키는 기적의 소리를 들으며 죽어가는 자가 낫고 불치병이 낫다는 소리 가운데 이 여인 가운데 가슴 가운데는 혹시나 내가 그를 만나면 나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소망의 소리가 움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 혹시 이분이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이분이야 그래 이분일 것 같아 한번 만나볼까 인생 가운데 닥친 고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고난 결국 이 여인의 귀를 열어줍니다 그녀는 말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부정한 여자 건들지도 말아야 될 여자 더럽고 지저분한 여자 그는 12년 동안 집안에 꼭꼭 그렇게 박혀서 살았겠죠 사실의 소망을 이해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홍성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들도 인생 가운데 살면서 극심한 고난에 처한 경우 여러 번 있으셨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혹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악소리마저도 나오지 않는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그때 식상하게 됐던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수없이 듣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소리로 들린 적이 분명히 아마 여러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맨날 보았던 들었던 성경의 말씀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귀 속을 통해 내 가슴에 박혔던 기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고난의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은 이것입니다 나의 소리가 잦아듭니다 나의 생각이 잦아듭니다 나의 판단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도 모르게 찾게 돼요 10편 119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시죠? 고난 때 특별히 이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까? 67절 71절 7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래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이제 천천금은 보다 좋은 이이다 고난의 유익 하나님 말씀이 주에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박혀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머리가 아닌 이제는 가슴으로 듣습니다 고난은 입을 다물고 귀를 열게 하는 고난의 첫 번째 여러분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은 유익 뭘까요? 첫 번째는 나도 모르게 귀가 이제 열려요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살아 내 가슴에 움직여요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 뭡니까? 여러분 간절해집니다 뭐라고요? 간절해져요 간절해져요 12년 동안 현류병은 육신의 고통으로만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너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그래 너희 집안 그게 뭐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낙인 그러나 견디기 힘든 이 고난은 결국 이 여인으로 알고 지금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이제 나가게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간절해졌어요 간절해졌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살아야겠다 살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 옷김만 스쳐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봤을 거예요 네가 왜 집에서 나와 너 누구를 힘들게 만들려고 들어가 힘들었겠죠? 예수님 옷김만 만질 수 있다면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고난 없는 인생이었다면 아마 이 여인에도 동네 다른 아낙네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가십거리로 떠들었을 거예요 아이야 들었어? 내일 우리 동네에 온대 그 예수님이지 예수 있잖아 그거 누구야 그 사람 왜 남의 동네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대? 자기가 뭐 메시아라고 그러던 것 같은데? 참 웃기는 사람이야 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둔 메시아 혹시 아닐까?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 자 우리 내일도 우리 한번 구경하러 가보자 건강한 사람에게야 예수는 그저 입방아찢는 가십거리였어요 어 연예인 같은 존재였겠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뭔가는 대단하지만 나와 관계없는 사람 그러나 이 절망의 인생에게는 예수는 그저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나와 무관한 유대인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이 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가 별로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아프고 고통하고 힘들 때 그분을 붙둡니다 그녀는 절박했어요 간절했어요 예수님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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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분이면 분명히 가능할지도 몰라 그녀의 마음은 심령은 완전히 그렇게 갈급했어요 10편 51편처럼요 10편 51편 16절과 17절 주께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호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녀는 이미 상할 대로 상한 심령 통해할 대로 통해한 심령 그래서 간절했어요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저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은 이거예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힘을 잃어간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반증이 예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기도원들을 가셨었는데 요즘 성도님들은 기도원을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폭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영락 기도원을 이렇게 수요일마다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도원들이 참으로 그래서 힘들다고 합니다 과거에 고난이 찾아오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산 기도를 하고 기도원을 사람들이 많이 성도님들이 찾았었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섬기미들 옛날에 밤에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찾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지 않을까요? 아마 정확하지 않지만 이유는 간단하지 않을까요? 살만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해졌고 편안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가는 것 같아요 평생 기도원을 섬겼다는 한 목사님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세련된 부인 한 분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면담 요청이 들어왔대요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세련된 부인께서 우리 목사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기도원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기도원이 안 맞아요 제가 올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부틴하고 세련된 중년의 부인 알고 보니 한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셨대요 제 체질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녀 울며 울며 기도하고 고래고리 소리치고 박수치고 몸을 흔들어대며 기도하고 도대체 왜 저렇게 기도하는 걸까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를 때려치고 공부를 안 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고 그렇게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유치장에 왔다 갔다 하고 사고를 치는데 정말 미칠 것 같다고 할 곳이 없었대요 기도원 밖에 저는 기도원 체질이 아닌데 기도원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여인이 교수님께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과정 여러분 고난의 두 번째 유익은 간절한 심령을 여러분에게 허락합니다 편안하면 주님 안 붙들어요 살만하면 주님 안 붙듭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났던 믿음의 기억들이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죽을 것만 같았던 나의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만 붙들고 매달렸던 기억 분명히 있으시죠 근데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됐어요 아련한 추억 어느덧 간절하게 무릎 꿇던 무릎은 없어진 지 오래가 됐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왜 이렇게 게을러지지 알면서도 참 안 되네요 신명기 8장 하나님이 걱정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잊어버릴까 나는 심히 염려된다 살만하구나 그런데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고난은 결국 연약하기 그지없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 옆에 꼭 붙들게 하는 붙들어 매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고난은 결국 교만하여 고집부리며 어린아이 같이 내 뜻대로 하겠다는 우리를 당신을 하나님 곁에 붙들어 매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싫지만 말입니다 고난의 유익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시는 주님 당신 곁에 붙들어 두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며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구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고난의 유익 세 번째는 뭘까요 사방이 막힌 인생 희망 없이 절망하는 인생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 너머의 유익 세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게 됩니다 마침내 간절한 심정 절박한 심정은 열두의 혈류병을 알아봤던 그녀로 하여금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주를 하든 비난을 하든 살아봐야겠다는 의지가 소망이 생겼어요 보이지 않는 차별과 냉대 그리고 편견의 벽을 깨고 밖으로 뛰쳐나간 그녀 사람들이 기겁하는 저주바른 연인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평생 그들의 시선에 민감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지할 필요 없는 존재들 의미 없는 타자들이었어요 그녀는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만을 쳐다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제 그냥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입니다 누가 봄 9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이르되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덜어는 엘리아라 덜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세례요한이 살아왔다고 하던데요 엘리아 아닐까요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니 물어보십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그냥 예수만 돼서는 안되지요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열두의 현류병 알았던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녀는 정말 간절했어요 정말 정말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붙듭니다 예수님만을 꼭 붙듭니다 보면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간절했어요 너무나 사람이 많았겠죠 당연히 작년에 있었던 그 사건도 기억났어요 지붕을 뜯어서 그렇게 달아내멸 정도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걸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오늘 와보니 더 많았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었어요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그녀는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놓칠 수가 없었어요 옷이라도 잡아야 돼 그런데요 이 사건을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에서 의사 누가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4절 이 여인이 결국 붙듭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뭘 붙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8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옷가를 만집니다 거기 붙든 게 뭐였냐면 영어성경이나 히브리어 헬라오 성경에는 거기에 프린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술이에요 술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은 예수님도 당시에 그랬지만 지금도 기도를 할 때 기도쇼를 이렇게 써요 탈리트라는 기도쇼를 써요 방해받지 않으려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여러분 통곡의 벽에 가도 이 기도쇼를 쓰고 집에서나 어디서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쇼를 끝에 네 개의 바로 프린지 술이 달려있어요 긴 술이 네 개 그림을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저겁니다 저거를 잡은 거예요 누가 보금에서는 분명하게 무엇을 붙잡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저것을 여러분 우리는 찌찌트라고 불러요 찌찌트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찌찌트는 민숙이 15장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녀가 붙든 것의 실체가 나옵니다 민숙이 15장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와의 모든 개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단 내 구퉁이에 단 술 찌찌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39절에 여와의 모든 개명을 기억하도록 모든 기도쇼에는 붙어있어요 그거를 붙든 겁니다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진을 한 장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쇼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는 키파를 쓰고 여러분 트플린이라는 쉐마 상자 머리에다가 매달죠 그리고 탈리트라는 기도불을 찹니다 그리고 그 양 내 끝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확대해서 본 사진이 매듭이 젖어있어요 이게 찌찌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그냥 막 매듭을 져놓은 게 아니에요 매듭은 다섯 개의 매듭 다섯 개의 매듭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매듭 그리고 그 매듭과 매듭 사이에 감아요 그냥 감는 게 아니에요 일곱 번 감습니다 두 번째 매듭 밑에는 여덟 번 감아요 세 번째 매듭 밑에는 열한 번을 감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매듭 밑에는 열세번을 감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하여 감습니다 이 찌찌트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찌찌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일곱 번, 여덟 번 감으면 열다섯 번이 돼요 열다섯 번은 아라비아 숫자 무엇을 상징하면 야회, 여호와 야회의 야를 뜻합니다 그리고 11, 11번 감는 것은 어떤 걸 뜻하냐면 야회의 회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마지막 13번을 감는 것은 13은 하나라는 아하드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즉, 이 찌찌트의 뜻은 뭐죠? 아도나이 아하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계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을 한 거예요 이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찌찌트를 도합을 다 합치면 613개의 율법의 숫자가 나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 여인이 간절하게 붙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성육신 되어 이 땅에 걷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는 꼭 붙들었어요 말씀이면 살 수 있어요 예수면은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거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기회를 살아야겠으니 앞에 설교 말씀드렸던 그 설리 지난번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리양 25 본명은 여러분 최진리입니다 진리 눈치채셨겠지만 부모님이 성경을 따서 이름을 주어졌어요 부모님이 주어진 이름 최진리 그런데 그녀가 데뷔 초에 어린 나이에 한 기자와 인터뷰를 엄마랑 같이 하게 됐대요 기자가 권면을 했대요 최진리라는 이름은 너무 종교색이 짙기 때문에 팬들이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명을 쓰는 게 어떠냐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대요 엄마와 딸은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았대요 그런데 허락도 안 받고 그 다음날 기사에 이 기자가 설리라고 그렇게 내보냈던 거예요 그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던 우울증과 공황장애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견뎌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마음에 옥죄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 끌고 악성 댓글들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댓글 그는 너무나 죽을 듯이 고통스럽고 아팠죠 한 번은 너무나 도가 지나쳐서 댓글을 단 사람을 추적해서 잡았대요 알고 봤더니 자기랑 똑같은 동갑내기 한 유명한 대학교의 여대생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래요 나의 이력에 빨간 줄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간청을 해서 선처를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던져요 상대방은 죽어요 12살 나이의 연애에 대비한 어린 소녀 그의 어깨에 짊어진 그 세상의 무게는 그녀의 어린 아이는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에 그녀의 본명처럼 진짜 진리인 예수 그리스로 그녀에게로 그녀에게 다시 그가 어렸을 때 만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까운 친구와 또는 가족이 들려줬으면 어땠을까요? 상할 대로 상한 그 십 년 가운데 진짜 진리인 예수 그리스로 그 앞으로 그녀를 인도해줬다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홍성 가족 여러분 사방이 우겻삼을 당한 분 계십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져 계십니까? 도무지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병마에 완전히 완전히 넉다운되어 계십니까? 앞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열두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목숨을 거구고 붙들었던 예수님을 다시 한 번 꼭 붙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죽어가고 있어요 육신의 병으로 그리고 마음의 병으로 우리 주위에 멀쩡해 보이지만 무너진 인생들이 벼랑 끝에 선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크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전할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가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너무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살 길을 알려줍시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죽게 될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수없이 들었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열두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 스토리 그러나 고난은 그녀로 하여금 모든 걸 내려놓고 귀가 열려 예수를 듣게 됐고 그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 예수를 듣고 또 들으며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붙들며 간절함으로 집 밖으로 나가 그 예수를 붙들었음을 기억합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살아야 돼 예수님이면 나 살 수 있어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가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무너진 인생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